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전해주기 위한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자고로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즐거워야겠죠 신이 난 아이들은 선물꾸러미를 열어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어린이 팬들을 위해 준비한 삼성라이온즈의 깜짝 이벤트 선수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던 특별한 동행 지금 함께 가보실래요? 지난 10월 14일 삼성라이온즈 파크의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대체 오늘 어떤 일로 다들 이렇게 바쁜 걸까요? 단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지금 알면 안 돼요 알면 닫혀요 의문의 말만 남긴 채 어디론가 떠나는 채비를 마치는데요 조금의 정보라도 알려주면 좋으련만 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지 일단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 반가운 얼굴들도 함께하는 걸 보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좀 보면은 이제 또 알려드려야겠죠 저희는 사실 삼린이에게 사인볼을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서 못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중에도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선수 치필 사인볼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학용품 응원용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좀 금지되어 있다 보니 병원장님에게 선물들을 전달하기로 했고요 우리 병원장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알고 보니 어린이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촬영에 앞서 안전을 위해 열 체크 및 손소독은 필수 블레오와 레니도 예외는 아니겠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찾은 곳 많이들 놀란지죠? 삼린이에게 사인볼이라는 캐치프라이징으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수들 사인볼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이제 학용품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잘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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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 삼성 라이온즈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예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병원에 이제 예전보다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방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오셔서 갖가지 선물들과 애들을 좋아할 것들 사인볼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기뻐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장기 투병 중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빨리 건강해져서 야구장에서 봐 안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다음 장소로 향했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어린이 팬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 우리 아이들의 일상도 맑은 하늘처럼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우리 친구들을 못 봐서 못 봐서 좀 아쉽죠 우리 친구들 좀 즐겁게 해주고 싶고 선물도 좀 주고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아쉬운 건 아쉽네요 저도 이제 한부용으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한 분씩 좀 슬픈 해시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에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했을 때 애들이 약간의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느낌? 그런 느낌 그렇지만 이제 이 또한 저희가 또 잘 이겨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이겨낼 때까지만 우리 친구들도 수칙 잘 지키면서 이겨내서 꼭 다시 라팍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수칙 잘 지키세요 선물 보따리를 싣고 찾아온 두 번째 깜짝 이벤트 장소 자 저희는 경북대학교 병원을 지나서 이번에는 대구 아동 복지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작전 회의를 진행한 제작진 준비해온 선물은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자에 담아 숨겨두기로 했는데요 블레오와 레니는 오늘의 가장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블루 패밀리들의 컨셉은 동상입니다 동상 움직이지 않는 블루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선물 박스 몇 개만 포장을 좀 했어요 몇 개 포장을 해서 저를 열어보면서 안에 어 이게 뭐지? 했을 때 그 표정들을 서프라이즈로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제 블레오 앞에 뭐지? 뭐지? 아 조금 혼자 가기는 좀 무서운 것 같고 아 우리 친구가 누나들을 앞장 세우는데요 애들 막 뛰어온다 원래 애들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애들은 뛰어다닙니다 예 이유는 없습니다 어 지금 앞쪽에 있는 선물들을 보고 어 조금 놀라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내 건가? 지금 이런 예 지금 일단 다른 거 선물보다 블레오 패밀리 이게 더 빠져 있고요 사진 촬영 이어졌고요 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굉장히 지금 놀라웠죠 지금 지금 얘들아 앞에 선물 있거든 얘들아 선물을 지금 봐야 되는데 선물보다 블레오 아 아직 우리 친구들 아 제가 지금 한번 나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도 저희 안 봐요 진짜 지가 막히고 저희 아무도 안 봅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어도 되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마스코트가 선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여기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자 우리 친구부터 한번 안에 뭐 있는지 받아보세요 안에 뭐 있는지 열어보세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예 자 못 받은 친구들 있나요? 못 받은 친구들 못 받은 친구들 자 여기 선물 많으니까 이따가 들어가서 선생님께 하나씩 나눠서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야구 보면서 우리 머리띠 꼭 해주시고 우리 선수들 사인볼 보면서 우리 선수들 힘낼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대구아동 복집센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일반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의 길리를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시설이 아이들을 위해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고 즐거운 모습 보는 게 저희의 보람이죠 그 덕분에 여러분 오시는 덕분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깜짝 놀래켜주기로 했는데요 예 이제 한번 해봤다고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 친구 어디로 갈까요? 과연 레니인가요? 선물인가요? 아 레니 레니 아 불레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불레오 이제 불레오를 발견했고요 이제 불레 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우리 3년이들 순수해서 선물보다는 우리 마스코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들 그냥 주변에 저렇게 둘 앉아있네요 이쯤 되면 제가 나가서 이제 선물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출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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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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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요 임상수 선수 2021년도에도 파이팅 이야 잠깐 낯설어하는 듯 하더니 금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니 오늘 작전은 대성공인 것 같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삼성 제가 좋아하는 삼성 라인줄에서 선물이 좋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실제로 사인해 주신 거니까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간직해야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서 특히 저희 드림날의 아이들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래 야외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또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삼성 라인줄에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참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가 정말 보람차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한 권승철이도 어떤가요? 네 이렇게 뜻깊은 이벤트에 저도 같이 오늘 해서 너무 좋았고요 혹시나 앞으로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저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야구장에서 이제 만나볼 수 없는 우리 삼린이들 이렇게라도 또 만나볼 수 있었던 정말 뜻깊었던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린이들 내년에 꼭 라팍에서 만나요 안녕 건강해야 돼 아프면 안돼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어린이 팬들과 야구장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선수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라온이 그리고 레니 이렇게 해서 로고 볼에다가 우리 선수들이 신빌 사인을 해줬습니다 우리 삼린이들 기다려 아저씨가 이따 갈게요 나눌수록 함께 할수록 커지는 기쁨 아이들에게 작지만 큰 기쁨을 선물하기 위한 삼성 라이온즈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삼린이 여러분 건강하게 야구장에서 봅시다 얘들아 코로나 끝나고 건강하게 야구장에서 다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야구장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야구장에서 갔으면 좋겠다 얘들아 빨리 야구장에서 만나자 네 어린이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빨리 야구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삼린이 어린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어서 코로나 아니었으면 많은 어린이 팬분들이 야구장에서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저도 아주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바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바로 빨리 야구장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린이 어린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크고 빨리 야구장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화이팅 얘들아 너희들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삼성라이온즈는 언제나 곁에 있을게 삼성라이온즈는 언제나 곁에 저녁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